아우 형수님 안녕하세요 음 진짜 맛있어요 아우 전복향이 엄청 맛있네요 아우 아우 손 나와요 손 여기 달래야 돼 그럼 왠지 왠지 아우 아우 오 hook 왔어 아우 아우 내가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고소하고요. 너무 맛있어요. 쫄깃하고 부드럽고 고소해요. 저 이걸 처음 먹어봤는데. 진짜 맛있네.